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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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뽑기하고 나서 옆에 있는 사장님이 인증샷 해야 돼요? 아니요 인증샷은 안하셔도 되구요 여기 핸즈프리 헤드셋 하나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대리뽑기 한번 갈게요 5천원인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현장 대리뽑기에요 오시면 대리뽑기 해드려요 뚱성 요거는 옆으로 밀리는 기계니까 여기까지 가도 돼요 일단 축을 밀어주고요 잘 밀었자 이떡샤다 나 간방이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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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흡수 남았는데 해 뭐? 요 아까 낚시 낚시박스 축은 나갔는데 이 피피가 지금 4번 남았거든요 저도 한방에 나올지 몰랐는데 이게 아이고 이게 원래 한방에 나올지 두루고서 그냥 구경하는거에요 나는 내 목적은 다 취했으니까 잘했어 아무리 기술사라도 지금 위에도 완전 벽돌이고 밑에도 벽돌이 되가지고 이거 환장하겠네 낚시릴 뽑고 있는데 낚시당한 느낌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밑에 밀어야돼 아 이거 모서리 안탄다 큰일났다 밑에 한 번 밀어줘야 된다 밑에 한 번 밀어줘야 된다 못끊아 밑에 한 번 밀어줘야 되긴 하겠네 밑에 한 번 밀어줘야 위에 밀으면 나간다 위가 지금 너무 빡빡해져가지고 가운데 너무 빡빡해 가운데 너무 빡빡해 100으로 걸려가지고 안 밀리는거야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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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다가 힘이 딱 딱 올린거야 아이고 너무 많이왔다 하하하 그게 한방에 나왔다는거는 이거는 부문이죠 아이고 이거는 만원 더 들어가도 힘들겠다 포기해야지 자 이거 대리뽑기 이거 사장님 헤드셋 얼굴은 또 나오면 안되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거야 어디다 보내는게 아니구요 제가 이제 올려요 영상 사람들 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뽑나 이제 사람들도 대리만족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공부도 하시고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아요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